계절의 시계가 한칸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이 중부는 흐린 가운데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는 낮겠는데요. 대구의 기온이 30도, 구미는 무려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도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이 건조함과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 예보가 들어 있는데요. 지금은 중부를 중심으로 흐리고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늦은 오후부터 중북부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오락가락하면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에 5에서 40mm,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남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내일 낮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